네 안녕하세요 바로미디어 청취자 여러분 혹시 저희가 밤이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채팅으로 잘 들린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채팅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아 잘 들려요 네 장은서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은서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중독 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중독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관련 책도 쓰시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화도 만드신 우리 김상철 감독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김상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바른미디어 섭외력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네 번 다섯 번 바이브하면서 거물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거물 오브 거물 아이고 무슨 말이죠? 김상철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혹시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5층이거든요 사무실이 아 5층이요? 네 5층인데 정말 많이 왔어요 하루는 갔다 보면 빗물이 다 튀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네 아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영화 중독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화도 만드셨잖아요 네 네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 영화를 상업 배급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이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죠 아 네 개봉은 이제 이번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퀵오프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서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부활 영화를 좀 홍보하면서 몇 가지 좀 아까 감독님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저희도 시사에 초대를 받았고요 네 같이 좀 협업해야 될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워낙 제자옥한음영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그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영화도 있었고 뭐 잊혀진 가방 순교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영화에 그 일사가고는 제가 배급을 했죠 네 네 네 그거 하셨고 워낙 이제 기독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감독님하고 저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게 된 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럼요 충독 때문에 충독 때문에 만나서 사실은 좋은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중독 때문에 한채영님께서 저도 제자옥한음 봤어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제자옥한음영화를 네 극장 개봉 외에 부가 쪽에서 많이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독 영화 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단 사회비 문제 다루다가 종교중독에 대한 것들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었고 네 우리 김상정 감독님 중독 이렇게 만나서 작년에 세미나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놀랬죠 왜냐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됐어요 아 네 네 하여튼 뭐 그 사회비 종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중독이랑 메커니즘이 좀 거의 유사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저도 중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또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어서 오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시청자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사실 뭐 우리가 간단하게만 언급할 건데 중독의 정의라든가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가 이런 것들은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만 언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저희 바른미디어에서도 중독 관련된 컨텐츠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독님하고 현장 중심의 이야기들 사실 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중독자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또 회복하는 기관들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장 중심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 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언급한 다음에 오늘 거의 감독님 위주로 제가 이제 중간에 서브하면서 당연히 게스트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 저는 뭐든지 대할 때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보통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중독이라고 했을 때 해로운 거죠 해로운 거 네 해로운 거 그래서 사실 종교 중독도 해로운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눠서 중독을 정의하더라고요 언어적 정의 그 다음에 의학적 정의 사회심리학적 정의를 내리는데 언어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딕션이라는 걸 써서 집착하다 의존하다 할애하다 할당하다 단순히 할애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라다 보니까 결국엔 해로워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고 뭐 의학적으로는 뭐 금단현상과 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심리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일탈현상들 그러니까 중독에 관한 정의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됐고 대한민국이 사실은 중독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2014년도인가 제가 정확진 않은데요 네 그 점에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교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독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캠페인 같은 걸 한번 했었어요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국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중독의 문제를 교계가 어떻게 절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중독 사역을 좀 활발하게 하는 기관이 중독포럼이라고 있는데 중독포럼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 성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것까지 뭐 800만 그러면 중독을 따지더라도 합치면 거의 한 2000만 이상이 우리나라는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중독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 그렇구나 사실 중독 수치를 따지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젠홀드베이가 젠홀드베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 네 그 실은 이제 이 말을 저는 이제 직접 그분의 강의는 안 들었는데 네 네 그 이동훈 목사님이 그 강의를 직접 들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중독 영화에도 저희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네 네 네 그 그분이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 그 젠홀드베이가 네 자기는 나머지 5%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100% 중독이죠 그 정말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방금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중독에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 그 젠홀드베이의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었죠 네 정말 사실 뭐 그 책은 교과서죠 네 교과서이고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젠홀드베이의 중독과 은혜라는 책인데 사실 이제 수치를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없는 시대라는 게 저는 이단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국에 뭐 솔로몬 몇 명 네 예수님 몇 명 이렇게 했지만 네 맞아요 이제는 수치가 의미가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4대 중독 같은 경우는 뭐 알코올, 도박, 마약 그 다음에 인터넷 정도지만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중독 문제에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뭐 게임 뭐 또 또 도박 도박, 스포츠 토토 도박 네 심하죠 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중독 강의도 한 번씩 하지만 네 아이들이 스포츠 토토 도박 한다는 걸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들이 예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은 괜찮아 순진해 네 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언론에 나온 애들 중에 이제 스포츠 토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서 빚을 제일 많이 진 친구가 1억 5천인가를 봤어요 아 그 다음에 부모님 지갑 손 대고 안 되니까 결국 사체를 끌어 쓰는 근데 빌려주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고 빌리는 애도 지금 이제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요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중독이라는 게 이제 물질 네 뭐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이런 마약이나 물질과 그 물질 외의 것들이 행위 중독이라고 해서 두 개를 구분하는데 별의별 중독 다 있더라고요 뭐 붕붕 드링크라고 해서 뭐 에너지 음료 섞어서 마셔서 중독 겪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중독 같은 경우도 한 명이 중독자면 가족이 고통을 받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지금 중독의 실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런 문제는 차차차차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 거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뒤에서 감독님 현장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야 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감독님 도대체 그러면 사람들은 왜 중독에 빠질까 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나 또 심리상담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개 중독 용화도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중독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중독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건강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든지 자기의 꿈과 여러 가지로 좌절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균형이 무너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균형이 무너져버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균형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발동하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이제 뭘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때 이 채우는 것을 잘못 채우는 거죠 어떤 이는 술로 담배로 또는 약으로 또는 일탈하는 성행위라든지 게임 도박 이런 쪽으로 잘못 채우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해로운 신앙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중독으로 이제 더 도라지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중독을 의존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존하는 거죠 네 의존하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을 알코올 의존증 도박 의존증 그리고 어딕션이라는 단어 자체도 의존하다 할애하다 그렇습니다 지착하다 할당하다 이런 단어니까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주시고 사실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여러분 요한하리라고 테드 강연에서 중독에 대해서 명강의를 한 강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계가 안 되니까 네 고립되고 그 다음에 억누릴 때 뭔가를 찾게 되고 사실 오늘날 청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도 어떤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상과 현실의 세기가 너무 겨려가 되니까 갭이 크고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안 채워주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결핍이 있는 채로 다른 것들을 찾으니까 중독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대개 혼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외 없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가 평소에는 지나쳐갔던 그러한 시기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가 미국에 청소년 중독 사역을 하고 있는 최한규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면 좀 괜찮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중독이 더 심해졌고 좀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더 중독이 심해졌다 둘 다요? 네 둘 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사회의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채용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더 관계 맺기가 힘든 듯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이고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특히 한인 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백의 장소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의 유명한 쥐공원 실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한된 공간에서 쥐 한 마리가 물과 마약을 받았을 때 당연히 마약을 하고 마약 중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개방된 환경과 그리고 충분한 양의 먹을 것들 그리고 여러 마리의 쥐들이 있을 때 그 쥐가 마약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독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도 외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환경이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보든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든지 지금과는 다른 시간을 써보는 것 이런 이야기나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라는 인간은 잘 안 바뀐 건지 하여튼 환경적 요인 그래서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호주를 갔었는데 호주에 도박 중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호주 이렇게 청정국가라고 얘기하고 딱 보니까 하루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펍들에 새벽 4시까지 누구나 당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환경적 요인 접근성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 당신이 분별력 없이 의지력 없이 선택한 것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성의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중독 문제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민간병원으로서는 중독자들을 가장 많이 덮고 있는 인천 참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원장님이시죠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같은 구조가 굉장히 중독되기 쉬운데 마리아나가 국화에서 이렇게 합법화되는 마리아나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쉽게 더 빠져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갑갑한 어떤 상황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독 성향이 높은 민족이고 실제로 제가 2011년도인가요 뉴욕에 갔을 때에 아시아인 계통의 중독 성향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본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이 그때 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민족 자체가 여러 가지 잘하지만 환경 자체가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입시문화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가끔씩 중독 강의를 할 때에 서울권에서 하는 거랑 저기 지방의 시골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골에 가면 에너지 드립을 섞어서 마신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그거 왜 이렇게 섞어 마셔요 왜 섞어 마셔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면 송파나 잠실 이런 데 가면 애들 다 섞어 마시거든요 결국 야근하는 직장인들 안 마시면 버틸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중독의 요인들 같은 경우도 유전적 요인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심리적 요인들 다 따지지만 개인적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방금 목사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은 저희 바미에서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감독님 바쁘셨는데 오셨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장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그 안에서도 좀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특별히 교육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텐데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앞서서 여러분 오늘도 당연히 바른미디어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벤트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독 A to Z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새는 Z라고 안 하고 Z라고 하나요? 어쨌든 중독 A to Z인데 요 책은 저희가 다섯 명이서 공절을 했고요 감독님도 이제 한 꼭지를 쓰셨고 저도 종교 중독에 대해서 한 꼭지를 썼는데 오늘 이 책을 세 분에게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번호를 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 번호로 중독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 방송을 들으시면서 드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오늘은 주제별로 자유롭게 여기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지막에 직접 뽑아주셔야 됩니다 랜덤으로 딱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분께 이 중독 A to Z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오 네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잊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저희 번호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씩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저도요 외치셔도 안 갑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토크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감독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네 감독님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왜 중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세요? 제가 기독교 영화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전도죠 선교고 네 선교와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곳에 건물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한국 교회에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듣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전도와 설교예요 전도와 설교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와 관련해서는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사역의 본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잊혀진 가방이라는 첫 영화를 잊혀진 가방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중에 한 분이 헬렌 로즈비어라든지 아이사드 그 다음에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창립자 시티스터드가 살려가고 싶어요 그게 총재를 지냈던 분이 에반 데이비스예요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가 그분이 은퇴하신 휴게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만났거든요 그렇게 뵙기 힘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영화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때가 저녁점이 됐을 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70평생을 선교기관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콩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콩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에 따라서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은퇴한 시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뭐냐면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가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도 알사지자피 2009년도, 10년도는 우리나라가 중독의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1년 정도 무관심 속에 있다가 어느 날 2011년도에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8년 가까이 중독의 여정이 그때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 특별한 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들었던 것도 우연히 들었지만 중독해야 된다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자고 두 번째는 만약에 패스드김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속해 줄 사람이 있는데 엘리오테프라고 22개 나라의 당시에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와 설교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함께 작동을 해서 제가 중독을 관심 갖게 됐습니다 좀 이따 엘리오테프 성교사님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때 당시에 22개의 지금은 40개 나라 정도라고 하죠? 지금 22개 지금도 그 정도 좀 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0개 도시고요 네 100개 도시 지금도 근 5천 개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사실 그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걸 영화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원래 이번에 중독이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 외에 원래 중독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약물 중독만 좀 다뤘어요 아 약물 중독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재미가 있어야지 왜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생소하니까 자기와 거리가 멀어져 버렸고 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제가 그때는 중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릴 정도가 됐지만 당시에는 제가 중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또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사실 그거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실태를 잘 모르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2단 관련된 강의를 할 때 2단 관련된 강의 처음 진입벽이 되게 높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태를 잘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꼭 낙태 얘기를 하거든요 낙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나라에서는 한 천 건 산부인과 협의에서는 약 삼천 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보통 저도 통계를 처음 접하고 그러니까 하루라는 거죠 하루죠 한 달과 1년이 아니라 하루에 천 건에서 삼천 건에 낙태가 벌어진다라는 통계를 딱 들으니까 낙태에 대한 제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처럼 사실 저도 중독 관련된 것도 그런 실태들 특별히 사이비 종교 피해자 털퇴자들을 만나면서 메카니즘이 똑같다는 걸 발견하고 중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한번 놀라셨어요 네 하루에 삼천 건 놀랄만 하죠 저도 처음에 1년 통계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고 하루 한 달 통계도 아니고 하루에 그렇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불과 30초 전에 낙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와 지금 낙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뀌는 것처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중독 문제를 결코 저 멀리 있는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 주변의 실태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교회만 하더라도 네 네 목회자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이걸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앞으로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가까운 거죠 그 중독 영화를 만드시는 과정이 만만치 않으셨죠 아 그럼요 비하인드 스토리 좀 풀어주시죠 좀 지금은 문신이 좀 자유로운데 네 네 2011년도에 제가 촬영할 때 영국에 갔을 때는요 처음 영화 네 약물 얘기할 때 네 그 이제 그 중독 처음 찍을 때 촬영을 네 네 그 촬영분에 사실 지금도 쓰이고 했는데요 아 네 그때 갔을 때 다 문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아 문신한 사람이 칼 들고 요리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어 장비 조심해라 장비를 조심해라 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도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갈 수도 있고 아 거기 생활하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불가능동을 네 아직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발로 묶어놓고 자기도 했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독 경험 만들 때 있었죠 아 네 많은 분들 만나셨죠 실제로 중독자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들 다 중독자들이에요 네 네 특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 중독자들이면서 동시에 80% 이상은 에이즈원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이제 왼쪽 그때 스페인이었어요 네 네 스페인이 이제 운전하잖아요 왼쪽에서 운전하면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러면 막 일부 열변을 열변을 통해요 막 네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막 이야기하면 네 네 그럼 침이 다 튀겨잖아요 아 나중에 이야기해 자기 에이즈원 안 자라고 그러면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셨어요 겁이 잔뜩 나고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겁이 났고 했었어요 네 잘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한 몇 개 정도 나라 다니시면서 중독자들을 만나셨어요 영국 영국 인도 스페인 또 미국 일본 네 뭐 구체적으로 제일 가까이 가는 게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후에 또 여러 나라를 가죠 아 맞죠 보통은 약물이 많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약물이죠 약물이 많죠 약이죠 약이 제일 많죠 사실 이제 마야 아 김가영님이 아니 그걸 왜 미리 말해주시라고 하하하 얘기하는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 음 한국에서는 이제 멀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초창기에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나이트 클럽에 가면 못 구하는 약이 없대요 그 당시에 아 아 지금은 더 하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사실 클럽에 약들 거의 다 풀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최근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검증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 헤로인 이상의 어떤 자극성이 있는 약인데 네 그때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섞었어 네 섞어가지고 막 그 부분만 긁어서 이제 막 약을 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요즘에 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을 구하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접근성 때문에 네 남성들은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여성들은 이제 성을 지불하면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병원들 그런 중독자도 보면은 10대 후반 여성들도 꽤 있고 이번에 연예인 뭐 버닝썬 사태라든가 그런 문제들 봤을 때 이제 약물도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사건이 아직 기억나는 게 대만의 조직폭력배하고 일본의 조직폭력배하고 역삼력 인근에서 대낮에 그 필로폰 8.9키로인가 우리도 한 몇 천억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그 거래하다가 잡혔잖아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요즘에는 강남의 가로수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약거래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약거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환경적 요인들 네 비대면으로 거래가 쉽고 해외에서 직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택배들이 보완성이 높아지고 돈은 가상화폐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약구하는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닐 뿐 아니라 이제 시키니까 이제 접근은 이제 방법이 너무나 다채로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좀 고급진 것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좀 이렇게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죠 네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래가 되는 네 그렇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 나중에 중독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한국일보 기자들하고 이렇게 쓴 책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결국엔 성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알코올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중독만 딱 끊어서 얘기한다기 보다는 뭐 마약 중독이면서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이면서 알코올 중독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네 오늘 뭐 헉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방송의 내용이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 그리고 좀 충격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촬영할 때 그 영화에 못 담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미국에서 할 때도 이제 좀 이야기 좀 드려야 될지 몰라도 너무 자극적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유튜브에 픽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층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아 뿐만 아니라 목욕탕에서 면도칼로 자기의 중요 부분을 갖다가 막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환각상태에서 아 환각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이 문제가 멀리 있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들여다보면 보통 이제 그 아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떤 성인들이 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약에 취해 있으면 약에 취해 있으면 깨어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면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가 버리면 거기서 또 문제가 더 크게 나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좀 지나가지고 상태를 보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 보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모르죠 일을 오히려 확대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크게 만들어버리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지금 중독이 심각해져 있고 반면에 교육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특히 뭐 교회나 일반 사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걸 의지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보통 쓰는 용어가 플래시백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중독 중에 아무래도 마약 중독이 끊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마약 뭐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중독자들을 일단 이제 뭐 수용소를 가둔다거나 아니면 중독을 하는 사람들 약을 끊기해서 서로 모아놓으면 입으로 마약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않아도 마약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 뇌가 반응하면서 마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약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끊었어도 3년 동안 약을 끊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3년 동안 한 번도 마약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갑자기 마약 환각 증세가 확 나타나는 경우 이걸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결코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도 글을 썼지만은 중독의 문제는 상담도 받아야 된다 그럼요 그거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요 또 병원도 가야 돼요 네 네 전협식 가야 돼요 이제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전문가들 다 이야기해요 네 그건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병원과 상담과 종교예요 네 이 종교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미국의 석창삼 박사님이라고 연대를 나오셔서 네 우리나라 옛날에 정부에서 중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라고 그러나요 이런 보사부 뭐 이런 게 있으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분과 대기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배워왔대요 그 서 박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미국의 피닉스 하우스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네 통계치를 보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률이 빠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가 대처 방안들이 많이 달라진다 특히 교회도 달라지고 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청소년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을 회복할 때 단순히 술을 끊게 하는 거 외에도 결국에는 청소년들은 그 술이라는 것 이외의 것들이 그들을 중독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기저의 정신질환들을 치료하는 걸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도 잘 모르지만 동시에 대처도 잘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독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중독 사역을 잘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래요 네 하나는 너무 어렵고 어렵고 네 또 때로는 좀 표현이 좀 하지만 약간 더럽고 아 그렇죠 네 덧대인 줄 알아서 위험하다는 네 세 가지 정도 네 네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중독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홈리스들 노숙자들 생각을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렇죠 네 우리처럼 이렇게 아마 먹는 저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중독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의 생각만 바꿔도 네 오히려 우리는 더럽고 위험하고 냄새 난다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위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독자로 이야기하지만은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음 그들은 일부다 그 이런 시각만 제대로 가져도 네 어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지 않죠 네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고 네 우선순위를 최상급을 꼴 올려야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알콜 도박 마약만 생각하지만 뭐 요즘에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아 그런 말 하죠 네 뭐 운동 중독 네 뭐 성형은 뭐 성형은 뭐 성형은 뭐 도서 독서 중독 네 네 뭐 이런 수많은 것도 그런 것도 있대요 마카롱 중독 이런 것도 있대요 아니 또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중독을 많이 하면 좋아요 기부 중독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중독도 좋은 중독 네 네 중독이라는 표현 자체와 정의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결국 나 안에 있는 어떤 결핍과 공허함들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의존하게 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환경들 스마트폰 중독에 맞춰주면 워낙 심각하고 사실 양치 중독 제 친구는 양치 중독이에요 입냄새 날까봐 하루종일 양치 말이에요 아 저 정도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예 약간 다른 사실은 근데 중독을 보면 그 이면에 항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지점을 찾아내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금 있다가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마약 자체는 범죄니까 마약을 했으면 단절시켜버리고 처벌 일변도로 한다든가 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체크 못하는 경우인데 테라브레스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테라브레스가 뭔가요 저도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입냄새에 대한 거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추천한답니다 네 저는 머리 뽑는 중독인데 무슨 결핍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강박 그 양치 중독 강박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목사님 저는 이거 들은 얘기인데 어 좀 유명 그 이제 기독교 TV 같은데 보면 한 번씩 전화 상담을 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네 한 분이 이제 공황장애 뭐 중독 요런 얘기를 딱 상담을 했더니 대환 첫 마디가 뭐냐면 약부터 끊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처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약물이라는 약이라는 게 뭐 다 낫게 할 순 없지만 네 그 약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절하게 네 조절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약간 중세시대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이 중독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영적 지도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담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중독이야말로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고 네 굉장히 공부한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분야에 연구한 사람들의 네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그렇죠 네 네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안 갖춰져 있는 게 현실이죠 네 현실이죠 네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사모님께 상담하고 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상담 결과가 나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는 입냄새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의외로 지금 입냄새가 많이 나오네요 네 많이 나왔네요 네 중독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저 부분 좀 간단하게 네 종교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 이제 중독자를 했을 때에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체가 없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우리는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 이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영혼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면 만들었기 때문에 해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이해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중독의 문제의 회복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실제로 불교나 뭐 가돌리 기독교 이외에 소위 말해서 이런 종교가 중독에 다 영향을 줘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그 수치가 높죠 네 네 높죠 그런 측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중독 회복돼요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누구나 인정하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들어가게 되면 합리적인 설명이 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종교가 없으신 의사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종교를 가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그렇죠 교회로 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교회는 받을 준비가 안 돼있죠 안 돼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 원을 주고 돌려보낼 순 있어도 네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줄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여의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없죠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이 한국 교회임에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십자가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중독자들에 대한 그런 좀 길이 네 네 너무 없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안에도 그런 중독자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시면서 케어하는 회복 시키시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회가 정말로 그거를 교회 스스로가 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려우면 그런 기관들이라도 잘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좀 도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올해 이제 몇 개 있습니다만 상담 케이스가 가장 기억나는 이제 해외 케이스가 두 개 있어요 네 하나는 청년이고 한 명은 이제 학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하지만은 저는 전문적인 이렇게 치유까지 갈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네 분명한 것은 약이면 약 뭐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의 중독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네 그것을 고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1차적인 상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다 연결시켜 줬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그분들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열려 있으면 네 그런 분들을 상담을 1차적으로 목회자는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 그런데 이 영역 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문가들하고 이제 연결 돼야죠 네 그래서 이게 상호 협력 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조금만 더 이렇게 열어서 주변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너무 힘들고 또 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네 소위 말해서 돌팔이한테 가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곳까지 많죠 네 그리고 약을 끊으라고 하는 처방을 그냥 목회자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그렇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문 상담사들이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네 특히 중독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중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중독 사역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해도 네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 인력들을 좀 잘 통역하면 좋겠다 아 저도요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교육자들 중에도 많죠 많죠 네 그런데 자기 역량을 발휘해야겠지만 어렵죠 네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 중독된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려면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운동 네 농구하러 가니까 그 교회에 장론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너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죠 그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안영님께서 교회에 전문가가 있어야 중독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교회에서 품어줘야 한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교회에서 품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교회에 전문가가 있어야 중독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자체적인 전문인 사역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 교회에 여러 곳이 우리가 노예가 있고 시찰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예를 들면 중독 전문가들을 갖다가 한 명 정도 세워두면 그렇죠 그 사례 정도 주고 하면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왔을 때 그런데 그날 당일 다 품을 수도 없고 되게 당황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몇 개 교회라도 사실 힘을 합치면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한 분이 지나갔는데 성중독 어떻게 회복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좀 이따가 배달공동체 얘기하면서 네 사실 성중독 어떻게 회복하는지 알코올 어떻게 회복하는지 도박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연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은 말씀 같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도 중독 영화 만드시고 중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 저도 그렇게 교회 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결국엔 인식들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네 인식을 바꿔서 교회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자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게 교회가 뛰어들자라고 했을 때 교회로 중독자들을 무조건 다 받자 모든 교회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괜히 받았다가 문제만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라도 먼저 어떻게 세우고 건강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따라서 또 사람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몇 곳과 서로 관계된 곳이 있으니까 중독 포롱만 하더라도 거기에 의사분들이 있고 또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각 중독관리센터들의 센터장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목사님의 사모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있어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중독의 문제만은 교회가 연합을 해서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이 중독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큰 교회에 못 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작은 교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살려고 가거든요 교회는 살려고 온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러면은 노회나 시찰이나 이런 곳에 그런 전문의 상담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소개가 가능하겠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된 사역자들을 그런 곳에 세워두면 이 중독의 문제가 되고 이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그 지역의 중독의 공동체들이 또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네 맞습니다 그럼 필요한 곳을 그곳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활로만 해도 결국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중독 사역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은 힘든 일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학교의 다음 세대 친구들 중독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자애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요 네 근데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학교로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저는 놀랐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학교 안에서 이단들이 정말 자신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좋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교색을 좀 띄지 않고 네 어쨌든 종교색을 못 띄니까 네 띄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해결이 안 되고 네 그런 사역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감독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이게 특수사역 과연 이게 특수사역에까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참 목사님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베텔이라는 곳이 중독 사역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조직 자체에서도 이 사역이 과연 선교와 전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봤답니다 네 네 뭐 그런 걸 똑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중독과 관련돼서 교회가 재인식하지 않으면 네 또 지금이 그 시점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우울증이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깊어질 수 있는 시대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만 좀 열려도 정말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회복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중독 영화에 요즘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엄청 많이 하죠 네 저거 정말 그 정말 많이 해요 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해요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이랑 맨체스터 유니티에서 경기를 한다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넣을지 안 넣을지 그리고 몇 대매 스코어를 예상하는 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박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도박 많이 했거든요 저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좀 골 넣고 네 한일 월드컵할 때 치킨 내기하고 네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요즘에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반이 통째로 토토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계 계정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실태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 중독 영화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베텔이라고 하는 엘리어 테프 성교사님 네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장례식을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신교 목사로서는 가장 많은 장례를 치뤘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만났던 엘리어 테프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 중독 사역자들이 변화되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에이지 환자이다 보니까 합병적으로 많이 죽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목사님 현장에서 저는 봤죠 네 그리고 영화에 출연했던 찍었던 사람도 돌아가셨고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죠 네 좀 어떠세요? 참 제 영화의 죽음은 사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네 거기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엣지 오브 이터너티 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는 거죠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절벽 끝에 서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잘못 딛으면 떨어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서있다고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사람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회복돼서 떠나는 사람들은 행복해진 거죠 그들이 믿는 곳으로 자기가 갔다고 보니까 네 네 실제로 현장 속에 있으면요 정말 대부분이 후회하고 울립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렇죠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중독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전문 연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평소에 네트워킹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되고 네 또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면 뭐 전화 목사님께 연락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소개시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독자들이 찾아오면 실제로 근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잘 몰라요 네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얘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세미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아 네 네 네 네 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exploited구 내alls 내가 내 2020 대관리는 우리 가정이 노출되는 게 좀 신경 쓰이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하면 와요. 그럼 거기에 알코올 중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째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 둘째 그렇게 되면 상담이 와요. 저도 사실 중독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이메일로도 받고 전화가 직접 와요. 그러면 제가 또 아는 분들에게 연결을 하고 1차 상담을 저희 사무실에 하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는 5시간, 6시간을 상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드리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전문 상담사들과의 연결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교회가 중독자 성도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이랑 임명으로 할 수 있는 처음에 이런 활로를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대면에서 상담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이메일 상담이 되면 그래도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과의 도입 우선 상담워에 연결. 교회의 목사님이 내가 목회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 하십시오. 절대 안 돼요. 진짜 정말 제발. 중독의 문제는 전문가들. 정말 정말 제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2단 문제 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2단에 빠졌대요. 데리고 오라고 자기가 다 상담해 준다고. 아, 이거 맞네. 아, 진짜 위험해요. 갔는데 왜냐하면 2단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통교회 목회자들하고 가서 논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닌데. 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발 진짜 목회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모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 목회자도 제일 잘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상담의 영역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목사님. 요즘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아, 그런가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진짜 상담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목사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당연하죠. 아유, 참. 그런 지점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들도 그게 열려 있지 않으면 저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네, 그리고 사실 중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죠. 잘 안 하죠. 네, 사실은 중독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회복하는 첫 출발점은 뭐냐면 아,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라는 문제의 인식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을 찾아가기 시작하지. 맞아요.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전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도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부터가 중독인가요? 성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등 그 기준이 뭔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네, 본인이 잘 알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디 가서 보면 통계치 조사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이드일 뿐이고 실제로 자기가 성중독이냐 스마트폰 중독이냐 이런 중독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을 빼내 해독작용, 해독걸, 디톡스 과정을 거쳐요. 그럼 디톡스 과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사람이 많이 죽어요. 해독하는 과정에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약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약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과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톡스 과정에는 그것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들었냐면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몸이 알아요. 자기 정신이 알고.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점이 사실은 중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걸 보시고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실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중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척도의 기준을 믿으면 안 되겠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가이드가 됩니다.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보시고 사실 중독도 우리가 괜히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증, 중독, 중증,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대안이나 회복 같은 거 얘기하면서 결국 베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어 대표 선교사님이 이제 세우신 공동체고 많은 도시, 많은 나라 있었는데 거기 직접 갔다 오셨죠? 네. 저는 뭐 인도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베텔이.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왜 안 아느냐. 그랬더니 한국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실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여쭤본 게 2015년도에 한국 오셨을 때 여쭤봤나? 16년도에 그때 여쭤봤거든요. 네. 베텔은 이제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제 약물 중독이 심각했을 때 네. 과거에 히피족하고 이렇게 이제 어울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독에 대한 자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83년도에. 네. 198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사실 거기가 브로시님께서 김상철 목사님, 조미두 목사님 사약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기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장님? 이걸 주는 거예요? 네. 저렇게 재정을 후원하시죠. 아 그렇군요. 바른미디어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아멘. 네. 베텔은 사실 보니까 해독 과정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저는 가장 엘리어 테퍼 선교사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 문제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프로그램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회복률이 너무 낮죠. 회복률이 너무 낮죠. 3%, 5%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정부 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지금보다 더 안 나빠지는 데 관심이 있죠. 네. 그런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안 나빠지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객으로 대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돈벌이까지는 좀 몰라도 실제로 그러니까 엘리어 테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네. 실제로는 얘기하시죠. 병원의 환자가 아니라 기업의 고객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집시촌에 가게 되면 약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당에 떨어져 있는 주사기 10개를 주워가면 쇠 약을 줘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줘요. 10개를 주워오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종교기관에서 하는 방식과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냐. 잠시 약간 이렇게 좀 조절하느냐. 조절하는 거냐. 이런 차이도 제 개인적이지만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배태를 들어가서도 회복 못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데 수치 차이가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배태를 이제 들어가서 버티면 일단 회복이 거의 다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배태를 한 번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회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그의 환경과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독에 있어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회복되는 센터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태를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네. 그곳에서. 그런데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요. 네. 그런데 많이 나가죠. 남아있는 사람의 80, 90%는 다 회복이 돼요. 네. 90% 이상. 90% 이상. 그런데 나간 사람들도 여기서 경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복률이 좀 더 높죠. 그리고 또 이제 배탤 같은 경우는 배탤리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중독자였다가 회복을 해서 남아있기로 결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키워왔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사역자들이 고름도전서 4장 15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1만 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배탤리토들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는 가족들도 같이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제일 강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가정을 파괴하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엘리옥 같은 경우는 회복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일반 교회예요. 중독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와 또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구조 사회도 있죠. 구조의 사회도 있죠. 예를 들면 기분 하나만 해도 다르잖아요. 한국과 외국은. 그러니까 주일날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네. 아빠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다 따로 있다가. 그런 게 참 좋았어요. 한국에도 배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배탤에서 안 하네요. 좀 이렇게. 아마 여기는 배탤은 그래도 약물하고 알코올 쪽에 있는데. 듣고 있죠. 또 한국에 또 잘하시는 데가 있고. 사실 한국에 사회자들 계시죠.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도 배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얘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기관들이 이미 있는 거죠. 네. 한국에 사회가 있는 기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세울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관들에게도 좀 이렇게 할 말은 좀 있어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네. 교회가 관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관들이 사실은 연합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앞을 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고 있는 기관들을 또 기관들 기관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네. 또 열심히들 하고 계시네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기관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세요. 이게 아무나 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사회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존경하는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책에도 표현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뵈니까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장애우 사역을 하잖아요. 네. 장애우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사모님 안부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로는 사모님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드니까 묻지 마라. 그러니까 중독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우심을 받은 한 목회자가 이 사역을 할 때 사모님까지 불우심을 못 받을 수 있고 자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엘리엇도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우선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교회도 길을 열어서 우리가 못하는 사역을 저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땡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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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관심이 처음에 없을 때 잘 모를 때보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많이는 없지만 생각보다 곳곳에서 사역들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중독 연구소를 하는 유성필. 유성필 소장님도 계시고 말씀하시면 경기도 다르크. 네. 경기도 다르크 임상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계시고 타고난 상담가죠. 뭐 이런 분들. 윤성무 목사님. 네. 윤성무 목사님. 알코올. 알코올 쪽 같이. 라파 치유 공동체죠.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뭐 그 외의 분들도 김동흥 목사님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도 김동흥 목사님도 계세요. 이런 분들 다 정말 기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시고 좀 그런 분들을 향한 마음들도 여러분들이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사실 뭐 저희 같은 기관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그렇게 귀중한 사역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갑도 좀 팍팍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의외로 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너무 힘드신 사역들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한 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많이 했네. 중독 얘기하면 뭐 계속 끊지 않습니까. 조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셔도 되고.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죄송스럽게 하고 지금 유익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감독님께도 많이 배우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해주세요라는데요. 중독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들도 딸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회복하시는 모임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들도 만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저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단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중독을 다루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밤위에서 이제 이단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결국 그런 사각지대들과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중독은 정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종교 중독의 이 영역이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게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시선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정말 이단 사이비들이 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항상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단도 중독이죠. 라고 말씀하셨고 홀리라이트 미니스트리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중독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오카눔 때부터 응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영화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중독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 물론 개인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나 조금 더 사회적 협의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는 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필리핀 대통령 있잖아요. 두테르테. 거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 50일 만에 300명을 사형시켰대요. 마약 중독. 네. 마약 중독. 그러니까 잡히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취임 한 달 만에 70만 명이 자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에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약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또 산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협의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포르투갈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워낙 마약 문제가 심했고 2001년 동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마약들을 합법화시킨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처벌 일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들을 많이 사용했고 15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나라에서 마약 중독자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죠. 환경이죠. 네. 환경이죠. 그러니까 베텔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다니면서 봤던 게 환경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또 그들이 사고화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많이 넓혀놨어요. 네. 그러니까 중독은 협소하거든요. 어떤 중독도 중독에 빠져들면 좁은 곳을 찾아가요. 네. 어두운 곳을 찾아가죠. 맞습니다. 그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의 특정이 뭐냐면 고립되고 외롭고 그렇게 가면서 모든 곳을 찾거든요. 그러나 회복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동체가 되고 밝은 빛이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그게 첫째 이루어지면 몸에 회복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이제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게. 세 번째는 뭐냐면 자립을 열어주는 거죠. 자립이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제가 쓴 중독 A to G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여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해서 회복의 제가 봤던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많은 사람이 중독에 대해서 문제되기는 하지만 경고음은 울려주지만 모두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격이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대의 빛과 복음. 복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김형근 님께서. 사실 이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할 텐데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참고했던 미군들의 약 20% 수십만 명이 헤로인 중독에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미국 사회가 이제 발깍 뒤집어졌죠. 수십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놀랍게도 90%의 사람들이 거의 어떤 조치 없이 거의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쟁하는 곳이라는 곳과 자유와 안정이 보장된 미국이라는 나라로 환경이 바뀌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회복했다라는 거. 결국 중독의 문제는 그렇게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교회가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사실은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2단 관련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2단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자는 게 아니다. 당장 우리가 2단 앞에 가서 시위하고 교리토론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쓰고 동시에 지금 내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혹시 2단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중독도 예방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라는 그런 예방의 측면에서라도 우리 청취자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좀 부연하고 싶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조합이 너무 좋네요. 계속 나와주세요. 권우중 배우님까지 쓰신 거 봐 보니까.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권우중 배우님 어떻게 한번 섭외하는. 여기 같이 나와달라는. 같이 한번 나와달라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번 또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영화제 같은 얘기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볼게요. 바른미디어 섭외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여튼 세계로 보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은 영화제라고 그러면 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약되었습니다. 사실 감독님하고 오늘 저하고 우리가 사전에 대본을 나눈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사실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만 몇 개 드렸거든요. 김예선님께서 크게 한번. 아이고 세상에. 열심히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해야 되거든요. 중독 A to Z 이 책. 저희가 세 분께 보내드립니다. 헉 대본도 없는데 이렇게 매끄러운 진행을. 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거 빼고 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진짜 중독 얘기하면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에 보면 베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종교 중독 파트를 적었었고 그리고 우리 나도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워낙 청년들한테 익명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그 실태들에 대해서 좀 적고 김영환 목사님 청년들 많이 만나셨고 잘 알려져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상담 오랫동안 청년들 많이 하셨던 이상준 목사님 5명이서 이 책을 썼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중독 책들은 어렵잖아요 전문적이죠 전문적인 게 저도 웬만한 중독 책들 많이 읽어봤는데 저희가 책을 쓰면서 대중들한테 좀 쉽게 가자 어디서 살 수 있냐 이거 교부에 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 다 치실 수 있고요 교부에 치시면 나오고요 중독 A to Z라는 책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중독일까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청소년들한테 실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읽고 추천사까지 쓴 책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이용인데 그것도 다 내가 정말 중독일까 중독 A to Z 전부 다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고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다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두두두두두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 많이 왔네 한 번씩 세 분 딱 찍어주시면 뒷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뒷번호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많이 왔네요 이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선에서 이벤트 참여라고 해주시고 자 그럼 부르겠습니다 뒷번호만 좀 불러주십시오 8534 8534번님 4119 4119님 또 하나 더 남았나요 8087 8087님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8534번님 참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요 4119님 아 오늘부터 제가 보내나 그리고 8087님 이 세 분은 저희가 지금 이 문자로 성함하고 주소만 주시면 됩니다 성함하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 보내주세요 8534번님 4119님 8087님 성함하고 제 이름이 4119입니다 책 이거 그렇게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 사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은 교회분이 되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세 분께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이 보기에도 괜찮나요 초등학생 보기에는 조금 A to Z는 그렇고요 내가 정말 중독일까 그 책이 좋습니다 내가 정말 중독일까 초등학생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필 줄 몰랐습니다 주소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소랑 그 다음에 성함이랑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한 60여 분이 계속해서 참석을 해주셨고 오늘 특별히 편집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띄워놓으면 헉 주소는 교회 주소로 그런 식으로 성도들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주소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감독님하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바른미디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바른미디어와 같은 사역기관이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특히 중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이 중독에 대한 좀 더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우리 조미동 목사님께 연락 주셔도 되고 또 각 기관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또 연결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끝까지 희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채팅창 중에 김상철 감독님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바른미디어나 아니면 파이오니아21 치시면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결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른미디어라이브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감독님 다시 한번 올라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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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